대장동 게이트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는 취지의 신앙림 인터뷰 기사 결국 가짜뉴스로 밝혀졌고 신앙림 씨가 이후에 김만배 씨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죠. 선거 불과 3일 전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손 쓸 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밤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홍현주 기자와 자세히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홍 기자, 언론 인터뷰가 난 당일 밤에 벌어진 일을 오늘 한번 추적해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2022년 3월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6일 저녁 그러니까 선거일 3일 전 밤입니다. 밤 9시 40분에 뉴스타파 첫 보도가 있었고요. 이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가 한두 시간 만에 추정 보도를 했습니다. 기사가 이렇게 나오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기사가 나오고 그날 새벽 2시 53분에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보도를 캡처하고 또 유튜브 링크를 담은 보도였는데요. 그런데 추천수가 좀 지나치게 빠르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되자 이 글쓴이가 전 일반인이다, 조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이 사이트 관리자가 경찰에 신고한 결과 경찰 수사 결과 결국 추천수 조작 게시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추천수를 이렇게 조작하는 이유가 상단에 이 내용을 띄우기 위해서 조작을 대부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 기사 그리고 커뮤니티 전파 뒤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본인 SNS에 올리고 바로 의원들과 선대위 관계자들이 60여 건 넘게 SNS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진보 매체들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런 흐름이 됩니다. 김만배 씨가 허위 인터뷰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기사가 보도가 되죠. 이때가 선거 3일 전이었고 그리고 결국 이재명 등 정치인들의 SNS 전파로 정리가 되는 흐름입니다. 그 사흘 사이에 한마디로 융단폭격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총력전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공세를 했던 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런 방식에 비슷한 방식의 일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도 똑같이 이루어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9년 전인데 당시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형수 욕설 파일이 나오면서 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진성 전 실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유동규 씨가 김만배, 남욱 씨와 함께 머리를 맞댔고요. YTN의 배모 기자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달을 합니다. 상대방이었던 신영수 후보의 동생이 불법 파일 유포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가 됐다. 경찰에서 다 조사한 뒤에, 아니 경찰에서 조사한 뒤에 검찰로 넘기는데 그걸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다고 했던 거죠? 네. 그런 소식을 배 기자에게 전달을 하니까 이 배 기자는 김만배 씨의 언론인 동료였는데요. 그래서 YTN의 또 다른 기자에게 전달을 해서 결국 선거 하루 전에 보도가 되는 겁니다. 이 배 기자는 나중에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로 또 지목이 되는 인물입니다. 논란이 됐던 아마 시청자분들도 YTN 저 기자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이 기사가 나오면 상대 진영에서는 이걸 손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나오고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당시 후보가 또 이렇게 SNS에 이야기를 올리는 앞서 보신 2022년 대선 사례와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도 판단이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상대 후보 측도 대응할 시간 여유가 없다고 했고 이 당시 상황을 총괄한 유동규 씨는 이 상황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상이 언제 나오냐 언제 나오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 뭐냐면 캠프에서 부대들이 SNS 작업을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그날 그거 보도되자마자 쫙 뿌리고 유동규 씨가 당시에 저 일에 참여를 했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 증언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대통령실이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면서 대대적으로 성명 발표에 나선 것도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군요. h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